그래, 어떡해? 도도하고, 섹시하고, 약간 아나운서 같아 보이는 그런 남발이야. 뭐야, 머리에 계단이 있어, 왜? 뭐야, 이거? 야, 너 최항락 아니냐? 야, 어따 대고 최항락이래! 기 Tortoise 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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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힘내야 하는 모든 순간 정관장을 에프리타임 제 머리 어때요? 어울려 세은이 아이씨 지금 종불에서 만나보세요